하이! 리비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냉면 3개. 어제, 어제도 술을 많이 마가가지고 오늘 냉면이 필요한 날이네요. 제가 이사를 해서 자본하고 같은 데서는 못 시켰고 그래서 오늘도 물냉 2개랑 비냉 하나 준비했습니다. 냉면이, 아... 좀 아프는데, 잘 보인다. 아... 진짜 술먹은 다음 날 냉면이에요. 아... 숫자 가져와야겠다. 아... 아... 어우, 좋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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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bad. eIS 아... 저번에 거기보다 양이 좀 더 적은 것 같고 맛은 여기가 더 제 취향이긴 하네요 무조건 곱빼기로 취해야겠다 바삭바삭 소스 이제 점점 더 맛있게 먹으면 좋음 이어집니다 저는 매콤한 고춧가루 녹떠꽁 고춧가루 그래도 너무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기는 아 여기 당근 잘한다 여기 다음에는 여기서는 4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